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오늘은 커트를 하면서 직뿌리펌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피카에 CA가 있습니다. CA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파워 오일을 이렇게 믹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트를 치고 나신 다음에 우리가 커트 치고 나서 볼륨감이 살면 이 커트가 굉장히 예뻐져요. 자, 식매뉴얼 우리 직뿌리펌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자, 뿌리 부분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세요. CA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아쿠아프루틴 A를 넣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네, 자, 뿌리 가까이, 뿌리 가까이 도포해주세요. 네, 뿌리 가까이에 이렇게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자, 뿌리 가까이에 도포하신 다음에 네, 저희가 직아이론펌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려서 하시면 또 신 매뉴얼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도포하고 네, 피카에 직뿌리 더블 뿌리펌을 한번 해볼게요. 커트하신 다음에 어, 지금처럼 이런 식매뉴얼로 하신다면 어, 매출도 더 상승이 되겠죠.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똑같아요. 우리 직, 더블 뿌리를 살리는 거 하고 자, CA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하고 네, 파워하고 오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자, 17mm, 13mm로 하신 다음에 17mm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도 이렇게 뜸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판넬 그대로 길게 슬라이스를 떠주신 다음에요 13mm, 13mm로 하나, 둘, 셋, 살짝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쭉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희는 더블이에요. 피카는 17mm를 그대로 늘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뜸 한 번 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여섯 뜸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90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피카는 더블로 직뿌리펌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넬 자, 이렇게 해서 13mm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커트도 볼륨감이 뿌리가 차니까 커트를 굉장히 잘하는 집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매출도 올라가고 한 번 원자님들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번 이런 또 매뉴얼 한 번 또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 여기도 또 죽죠. 그래서 이것도 또 머만들의 노하우지만 공개하겠습니다.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17mm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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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좀 들으시고 이렇게 빼시면 볼륨감이 많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뿌리가 난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3mm로 그대로 네, 들어가서 네, 수분 한 번 건조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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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 상태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17mm로 다시 한번 붙잡고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잡아주시고 계속 이렇게 빼시면 네,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면서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했거든요. 네, 다 네, 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오,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살아있죠. 네,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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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